외국계 기업 1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취준생이 취업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 1위는? 어떤 외국계 기업들이 취준생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루이비통 코리아 6.2% 9위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7.7% 저 갈래요 이런 회사 처음 들어가지고 한국도 이렇게 있나 봐요 지사가 저 갈래요 8위 샤넬 코리아 8.3% 샤넬도 워낙 전세계적인 브랜드니까 인기가 많네요 7위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9.0% 6위 구찌 코리아 12.9% 구찌도 어마어마한 브랜드니까 5위 스타벅스 코리아 14.7% 스타벅스는 되게 이런 체계가 잘 갖춰져 있대요 내가 잘 올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인기가 많다 4위 나이키 코리아 15.8% 남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나이키 만약에 가고 싶어요 그래요 3위 애플 코리아 18.8% 2위 넷플릭스 코리아 24.6% 넷플릭스 인기가 요즘 이렇게 하늘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콘텐츠도 너무 다양하고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1위 구글 코리아 57.7% 구글 구글은 저도 들어가고 싶네요 그래요 이 순위에서 남야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성별에 따른 외국계 기업 선호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성입니다 5위 아마존 코리아 10.4% 4위 애플 코리아 16.5% 3위 나이키 코리아 20.6% 2위 넷플릭스 코리아 23.1% 1위 구글 코리아 60.1% 구글이 압도적으로 1위를 했네요 남자분들 대상으로 두 번째는 여성입니다 5위 구찌 코리아 16.2% 4위 스타벅스 코리아 19.7% 3위 애플 코리아 21.0% 2위 넷플릭스 코리아 26.0% 1위 구글 코리아 55.4% 남자분 여자분 다 1위네요 다 1위네요 구글이 그만큼 복지랑 뭐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취준생이 취업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들을 알아봤는데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 남성분들은 IT 계열이 많은 것 같고 여성분들은 패션에도 섞여있고 이런 것 같네요 확연하게 성별도 좀 틀리죠 네 그 중에 가고 싶은데 저는 근데 디즈니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? 네 내가 좋아하는 거인 만큼 오래 몸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구글 맞아 근데 구글이 정말 구동 1위인 만큼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